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이제 38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진군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광야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었지만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신의 산에서 저들이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구수 다시 말하면 군대를 개수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하나님의 군대니까 그래서 개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개수를 하는데 여기 47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해요 자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외의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다 개수를 하는데 그러나 예외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 하지 말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있더라 예외의 조항이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레위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자 1장 4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레위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다 개수하는데 오직 레위인만은 거기에 포함시키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을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지금 더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지금 싸움에 나갈 남자의 수가 더해져야 되는데 아니 지금 뭐 좋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많은 군대 수가 사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 많은 군대들이 앞으로 대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싸우게 될 그런 상대 나라들은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 레위인들은 그냥 통째로 레위지파만은 전체를 이 군대 수에서 빼라 그러시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이 레위지파는 아예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적다고 지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성경의 기록에도요 천사 한 명을 보내시니까 밤중에 쳐들어왔던 아수르 18만 5천명이 몰살당하더라고요 하나님 맘만 먹으시면 천사 한 명 보내면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많다고 잘 싸우고 적다고 못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첫 것은 바로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이스라엘 열두 집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장자가 사시는 하나님의 건데 그들이 쓰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집화는 내 것인데 그러면 내가 레위 집화를 사용하리라 그래서 레위 집화는 하나님의 집화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얻는 기업도 레위 집화는 주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들의 기업이니라 그랬다 레위 집화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따로 땅에 기업을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집화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너희의 목적을 위해서 혹은 전쟁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레위 집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레위인들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만 전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만 그들이 봉사를 해야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내가 임의로 써야 될 부분도 있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그중에 오늘날 목회자들이 레윈에 해야 하는 그 일을 또 대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으로 보면 주일정수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께 구별해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11조 물질 같은 경우는 11조도 하나님의 것으로 또 첫 것을 구별해서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필요하다고 이런 것들이 내가 급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내가 그것을 뺏어서 내 마음대로 써서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한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뭐예요? 레비지판은 개수하지 말아라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개수 중에 넣지 말아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라도 지금 더 군대에 더해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시간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입니다 다른 일로 급하다고요 그 시간을 여러분이 함부로 내 시간처럼 뺏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 낮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목적대로 내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썼다 뺐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내가 주인이다 하는 얘기밖에 안 돼요 내가 이 시간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모를 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해서 내려고 보면 참 아까운 생각이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좀 급한데 내가 필요한 데 쓰면 안 되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것은 네 것이 아니다인 거죠 11조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내 수입으로 넣으면 안 돼요 그건 내 수입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내 거로 생각하면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월을 만드시고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에덴 동산 그 어마어마한 모든 것이 다 자기께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든지 임의로 다 따먹고 다 네 거야 네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 그런데 단 하나 동산 중앙행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반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자유롭게 자기가 다 쓸 수 있는데 딱 나무 한 그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만큼은 내가 먹지 말라 뭐예요? 이건 내 거다 네가 함부로 그거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거죠 허락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따먹어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단 한 그루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주인이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잃게 됩니다 아담은요 생명도 잃고 에덴 농산에서도 쫓겨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걷어버리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은 그건 하나님의 거예요 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하실래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번째 특별조항 그것은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라 라는 겁니다 1장 51절에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윈이 그것을 걷고 또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윈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레윈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레윈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로 성막에 관련된 일 오늘날 같으면 이제 성전 교회가 되겠죠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도록 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관리하는 일 또 세우는 일 걷고 운반하는 일 전부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뭐예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렇게 말해요 참 단호하고 엄중한 명령이죠 그렇죠? 아니 너무 좀 지나치지 않나 좀 와서 만질 수도 있고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가까이 온다고 죽이면 야 이거 좀 너무하시지 않나 왜 이런 명령을 하셨죠? 바로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고 건들면 이러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드리고 함부로 만지고 이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 외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외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원래는 이 외인은 이스라엘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또 혹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외인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는 외인은요 이방인이나 나그네 뿐만이 아니고 레인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성막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라고 하나님의 레인을 구별해 놓으셨는데 레인 외의 다른 집하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외인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인이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성막을 건든다든지 또 가까이 접근한 죽여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두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것은 단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이단입니다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뒀다가 교회가 그 이단 위에서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그래서 이 이단은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 어떤 교제나 교유를 해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를 훼손시키는 사단의 모든 행위나 또 사단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역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를 해를 끼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교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을 세우신 것이에요 거기에 해를 끼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는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에게는 사단은요 교회에 조금만 틈이 있어도 그걸 뚫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요 내 마음에 조그만한 빈틈만 있으면 그 빈틈으로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구멍은 크게 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구멍에서 다 새어나가고 빠져나갑니다 작은 틈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운전하다 보면 이 바퀴가 있잖아요 자동차 바퀴가 뭐 크게 찢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멀쩡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히 바람이 다 빠져 납작해 있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싣고 가서 고치집을 보면 작은 못이 하나가 박혀가지고 구멍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리로 바람이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바퀴의 바람이 다 빠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다른 데 다 멀쩡해도 조그만한 구멍이 하나 나 있으면 그리로 은혜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로 내 믿음 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님 주신 복도 그리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작은 틈을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작은 틈이 무엇인가 그거 잘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대형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마귀는 99를 좋아하고 하나님은 100을 좋아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마귀는요 아이고 뭐 그렇게 100% 할 거 뭐 있어 평생 하는 건데 적당히 해 아이고 그리고 조금은 남겨둬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자꾸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100과 99는요 하나밖에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100은 멀쩡해도 하나의 구멍이 나면 그리로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항아리에 물이 가득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그 조그만한 틈새로 네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리뚝도 개미구멍 하나에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개미구멍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리로 물이 살살살살살살살 나오면서 나중에 점점점점 구멍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큰 뚝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단의 전략에 사단은 야 한 번만 해 딱 한 번만 딱 한 모금만 마셔 괜찮아 한 모금인데 뭐 요번 한 번만인데 뭐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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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러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는요 작은 거 하나도 허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 작은 하나를 단호하게 끊지 않으면 인정 사정 다 봐주고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가서 2장에도 보면 순란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 데이트하기 위해서 자기의 포도원에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래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 그래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포도원이 뭐예요 솔로몬 왕과 이 여인의 데이트 장소입니다 데이트 장소에요 그런데 여우가 들어와가지고요 여우가 들어가고 작은 여우니까 이거 조그만 구멍이 있어서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포도원 전체로 보면 그 작은 구멍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로 다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포도원 전체를 헐어가지고 나중에 데이트 장소가 없어지면요 왕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데이트를 우리하고 늘 해야 되는데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전체를 오염시켜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데이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끊어지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작은 가늘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보였다 그러면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학생의 날이 언젠지 아세요? 11월 3일입니다 학생의 날 그런데 왜 학생의 날이 11월 3일인가 이게 이제 기원이요 1929년도 일제시대 때죠 1929년도 11월 3일 날 광주 학생사건이 일어납니다 저 전남 광주 거기서 어떤 다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막 이제 분노가 터져서 그동안 일제시대 때 참고했던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게 그냥 불기처럼 전국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저 평안북도 거기에 압록강 근처에 영변 아시죠? 영변 내에 있는 학교까지 거기까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학생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숭덕여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또 여학생들도 막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합니다 자 이 시위를 진압하던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의 앞잡이가 돼있는 형사 이 암흑애가 있어요 자 이 형사가 말이죠 그 여학생 한 명에게 막 몽둥이로 휘두르면서 총대를 휘두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시집이나 가서 애나 낳지 뭔 독립운동 한다고 네가 뭘 한다고 여기 나서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그 일본 앞잡이 노릇하는 이 암흑의 형사를 보고 이 학생이 이렇게 대꾸를 쏘아줬답니다 그래 나도 시집 빨리 가고 싶지만 너 같은 애 낳을까봐 내가 시집 못 간다 그랬대요 이야 기가 막힌 말이죠 그렇죠? 애를 낳고 싶지만 너 같은 애 낳을까봐 내가 시집 못 가 그래가지고 이 일본 형사가 한국 사람이죠 아무튼 그 형사가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얼굴 바리고 도망갔대 그래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면 피하거나 숨지 말고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작게 해가지고 물러가겠나요? 아무튼 진짜는 크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 사탄이 우리에게 왔다가 그냥 36개 주랭랑 치도록 야구 4장 7절에 그런 즉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에 말씀합니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또 특별 조항이 있어요 그것은 사방에 진을 쳐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1장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선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이 성막 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레위인들이 경계하고 지켜요 그래서 외인이 와서 함부로 이 성막을 훼손한다든지 건드린다든지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왜요? 성막을 건드렸고 성막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막 만들어놔서 이제 우리 다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군대도 진지가 있으면 반드시 경계를 섭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막이 세워져 있으면요 성막이 동서남북을 향해 있거든요 거기에 전부 사면에 진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을 쳐서 누가요? 레위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이 성막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3절 후반부에는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이게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레윈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요? 제대로 안 지켰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때는요 정말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런 거를 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목회자에게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잘못하면 목회자가 막 야단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에 아 왜 목사님이 야단 치고 그러세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오죽하면 야단을 치겠어요 그만큼 이것은 그 죄를 짓고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목회자가 지금 경계를 하면서 책망을 하고 어떤 때는 또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거룩성이 유지가 되고 그래야 성도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도 전하지만 어떤 때는 목회자가 강단해서 어떤 거를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칠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오늘 왜 저러셔? 그러지 말고 아 우리가 고실 게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책망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거기 축복의 말씀만 있나요? 거기 은혜의 말씀만 있냐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얼마나 또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는 내용도 나오고 참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아파도 우리가 고칠 게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잘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병이 났을 때는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는 게 무섭죠 그렇죠? 왜요? 또 수술해야 된다 뭐 이러면은 아 이거 웃지 않아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가면 또 주사 맞으라 그래요 아 이거 뭐 주사 아픈데 누가 주사 맞는 걸 좋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안식년 직전에 병원을 가서 입원도 했었잖아요 아 근데 주사를 맞는데 이게 혈관이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이걸 하고 있어도 혈관이 이렇게 좀 부풀어 올라야 혈관 주사도 놓고 해야 되는데 하루에도 그냥 여러 번씩 맞아야 되는데 아 이게 찌르는데 왜 혈관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왼쪽 팔을 계속 여기저기 찔러도 안 되니까 오른쪽 팔 또 하는 거예요 오른쪽 팔 여기저기 찔러도 안 돼 나중에는 손등을 다 내밀이래요 그래서 손등에다가 또 하고 말이죠 이야 아파도 어떻게 해요? 나 아파서 안 맞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해야죠 제가 주사를 수도 없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파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를 때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주사를 우리에게 놓을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축해서 치료 과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에 진을 쳐서 지키라고 했어요 교회도 지켜야 될 곳이 맞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봐도 여러분이 동서남북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그렇죠? 나중에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동서남북이 뭐냐 첫째는 건강 그 다음 가정 그 다음에 직장 그리고 교회 이게 동서남북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건강해 잘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건강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직장 이 네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의 동서남북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군데가 무너지면 나중에 우리는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킬 때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나와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죠 얼마나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냐는 말이죠 그렇죠? 연말이기 때문에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로부터 지켜주시는 겁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특별 조항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나요? 말씀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대로 행했어 1장 5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이스라엘은 두 가지 면에서 잘했어요 하나는 그대로 행하되 그랬어요 그대로 행하였어요 그대로 했어요 자 이 그대로라는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은요 완전히 똑같이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단 한치도 틀림없이 완전히 똑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말이죠 더 하거나 빼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100명만 모여도요 의견이 아무튼 가지각가지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인구가 몇 명이에요? 이스라엘의 광량의 당시의 인구가요 학자들에 하면 25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250만 명 의견 다 들으면 별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게 의견 다 청취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의견 들어보고 못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지 하나님이 하시라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불평하거든요 자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아니 뭐 가까이 온다고 왜 죽이냐 이 말이죠 그렇죠? 왜 내 입만 지켜 우리도 가서 지키지 내가 지키면 더 잘 지킬 것 같은데 이러면서 불평, 불만 내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는요 특별히 특별히 우리 광량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원망을 참 조심해야 돼 불평하는 거, 불만, 남피파하는 거 참 조심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루시는 부분이에요 제가 어제 어느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제 강의 전에 앉아서 이제 시간 되기 전이니까 차를 대접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이렇게 좀 특별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았는데 제 앉아있는 테이블 딱 중간에 제가 지금 제가 찍어온 거거든요 저 이렇게 팻말 같은 게 이렇게 POP로 해가지고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평 금지 구역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불평 금지 구역 그래서 거기 작은 글씨로 된 걸 읽어보니까 이 지역은 공식적으로 불평 없는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신이 불평 비판 험담을 하려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래 써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 아무 교회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만 해놨나 그랬더니 카페 테이블마다 다 저기에 혼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카페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대화를 하고 하니까 불평 금지구려 지정을 해놨나 봐요 그래서 이거 보면 불평 나오기가 쉽지가 않겠다 참 그것도 재밌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카페에다가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불평 금지구역만 있을 게 아니라 좀 더 긍정적으로 감사 장려구역 이런 거 하나 만들어놓으세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감사한 것만 자꾸 나누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일터에 무슨 은혜를 주셨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무슨 은혜 사랑방에서 무슨 은혜 받았는가 또 뭐 아무튼 감사할 걸 나누라 그러면요 그거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당 안에 들어오면 감사 장려구역으로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할 때는 불평하지 말고 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명령에 즉시로 순정했다는 것 그렇죠? 즉시로 순정했다는 것 그러니까 미룬다든지 다른 핑계를 듣는 데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은요 즉시해야 된다는 것과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즉시로 그대로 순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5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를 천막을 칠 때 어떻게 했느냐 레비는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진영별로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영이 쫙 그렇게 성막 동서남북 각기 네 방향으로 거기에 자기들 천막 진영을 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준이 뭐예요? 깃발입니다 그렇죠? 군기 옆에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깃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깃발이 있는 대로 군대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깃발이 내가 어디 소속이 돼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서야 할지 또 아니면 가야 할지 전부 이 깃발이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길을 따라서 모이고 길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깃발이 모든 군대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서도 그러잖아요 인원이요 수명만 넘어가면 기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기가 없으니까 어디서 사진 찍고 한다고 하다가 보면 놓쳐버려요 사람이 없는 곳이라면 그래도 저기 내려가지만 사람이 많이 몰리는 무슨 관광지 같은 데서는 일행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무슨 말도 안타는데 아무게 해야 찾을 수도 없고 그런데요 깃발이 딱 있으면 좋아요 그렇죠? 우리 팀의 깃발은 무슨 색깔이다 그리고 그거 들고 있으면 좀 떨어져 있어도 금방 찾아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 가고 길을 따라 서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깃발이 필요해요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깃발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깃발이 없으면 헤매게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아니면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도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고 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교회의 중심에 있는 기가 뭐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무너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죠?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기준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암흑시대요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면서 그냥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또 회복돼서 또 잊어버리고 또다시 범죄하고 그랬던 시대가 아닙니까?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을 정탐했을 때 그때 그들은 또 한 번 무너집니다 자 이들이 그저 올 때는 그래도 잘 왔는데 한 2년쯤 지나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뭐 애국에서 있었더니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그들이 본 장대한 거인들을 딱 만나니까 이야 마음이 간담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는 택도 없어 그래가지고 뭐죠? 저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가 또 다 그래요 메뚜기 자화상을 갖게 됩니다 메뚜기 자화상을 갖는데 누구하고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예 시작부터 그냥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해볼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살게 되면요 우리는 믿음도 잃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정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신앙은 특히나 이 말세에 더욱더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말씀의 깃발 아래 모여야 돼 그래서 말씀의 깃발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른 깃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헷갈리는 거예요 뭘 따라가야 되냐 하면서 말씀의 깃발을 따라가야 돼 아니면 우리 고향 친구들의 깃발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고향 강조하지 마세요 어쩌다가 보면 같은 고향도 있는데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옳고 그런 게 전부 우리 고향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가지고 있느냐 정치야 뭐 그럴 수가 있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나가야지 우리 고향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지 그걸 따라가도 안 되는 거죠 또 취미생활이 깃발이 돼도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취미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러나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취미생활이 그러면 교회가 취미단체예요? 아니잖아요 교회 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같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중심이고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취미단체로 우리가 바꿔야죠 또 남녀전도에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남녀전도에 중요합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남녀전도를 통해서 교제도 하고 주님을 섬깁니다마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제 그룹들이 하나님 말씀에 좀 어긋난다 그러면 그걸 끊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상한 방으로 각자 깃발 들고 다 다른 방으로 나가버리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정하며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말씀이 서라는 대로 서서 주님 말씀 따라 순정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